뭐하러 또 와요. 다시 오지 말라니까 오빠한테나 가요. 엄마 나야. 제순이야? 어이구 똘이 왔어? 할머니. 여행 가냐? 똘이야 할머니 방에 가서 놀고 있어. 왜 어디 가는데? 엄마 미안한데 아무것도 묻지 말아줘. 왜 무슨 일이야? 조시방이랑 싸웠어? 아빠 안 계시니까 그 방 잠깐만 쓸게. 무슨 일인지 말해. 당분간 엄마 신세 좀 질게.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좀 해보고 싶어. 차분하게 내 인생 똘이 인생 생각하고 결정할게. 어디 딴 데 가 있고 싶었는데 갈 데가 없네. 보따리 싸들고 자식 손잡고 들어오는 거 다신 안 하고 싶었는데. 엄마 미안. 동네 창피하고 엄마 속상해도 한 번만 참아줘. 오래 안 있어. 애들 엄마 문제냐? 조시방이 나가래? 그런 거 아니야. 엄마한테는 말해야 할 거 아니야. 며칠만 좀. 공부할 일 하는 거 아니야, 공부할 일 하는 거 아니야. 하나 gurám.